네, 이번 시간 주제는 공을 많이 들인 집안의 비밀이라고 해서 집안에 공을 많이 들이면 그 집안은 무조건 잘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을 들여서 그만큼 덕을 보니까는 계속 공줄이 내려오겠지.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공을 들이는 집들이 계속 대대선수들이 공을 들여서 내려오면 그 덕을 보고 후손들이 편안하잖아. 그런데 중간에 공을 안 들인단 말이야. 그럼 그 공덕이 끊어져 버려. 끊어지면 우리 점 세우고 그러면 옛날에는 할머니 부모 때서부터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왜 이 공이 끊어졌습니까? 이래서 당신네들이 안 됩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거든. 그건 맞다고 얘기를 하잖아. 또 그러고 또 이제 예전에 공을 많이 들여서 그게 싫어서 절로 가는 사람, 천주교로 가는 사람, 기독교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런데 그렇게 돼서 잘 되는 사람도 있겠지. 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제 교를 바꿔가지고 또 힘든 사람도 있어. 더 힘든 사람들이. 그럼 그 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 공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고 항상 공덕은 들여서 나쁠 거는 없어. 그런데 사람이 다 내 욕심에 내가 이렇게 공을 들이니까 나는 이렇게 큰 것을, 큰 그릇을 원합니다 하면은 그 그릇을 채워주지는 않아. 그 인간의 욕심이기 때문에. 절대로 공들이신다고 해서 내 가정 성불, 내 가정 편하고 자손들 건강하고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공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자손이 잘 된다든지 하다못해 훌륭한 학교에 갖다가 저게 된다든지 말하자면은 어떠한 이런 저기를 갖다 가질 수가 있거든. 그런데 내가 공을 이만큼 들여서 큰 걸 너무 바란다고 하면은 그게 내 적에서도 공이 막아져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 조상님한테 차례 지내고 밥 한 그릇을 해서 이렇게 해서 놓고 나 조상님한테 이렇게 공들였으니까 조상님 다 100억 벌게 해주세요. 그럼 그 밥 먹겠니? 안 먹어. 만일에 100억 벌어지면 다행이지만 안 벌어지면은 조상님 갖다 밥 얻어 먹고서는 그 돈 안 적겠다고 조상 욕할 거 아니야. 안 하거든. 그래서 옛말에도 그러잖아. 공덕은 공덕 드린대로 가고 죄는 제대로 간다고 그러잖아. 그게 바로 그런 뜻이야.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갖다 한다고 하면은 하늘도 울릴 수가 있는 거고 조상으로 울릴 수가 있는 거고 신금을 울려서 아 그래 우리가 도와준 건 없는데 이 후손들이 아우 그저 조상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조상님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자기들한테 잘해준 게 있고 저렇게 힘들거든. 그러면 조상에서도 미안해서랍도 도와준다는 얘기야. 그만큼 왜? 아무 욕심 없이 하니까. 그러면 아 옛날에 갔다 그 얘기잖아. 흥부와 놀부. 그치? 흥부는 욕심이 과해서 어떻게 됐어? 망했지. 놀부는 망했어. 흥부는 자기가 그 자식을 만나면서 형한테 다 배를 하고 이랬잖아. 그 덕이 생기잖아. 그래서 부자가 됐잖아. 그거나 똑같은 거야. 그런 마음이. 그런 마음 갖기가 힘들겠지만은 그만큼 내 마음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공덕을 드리면 조상에서 덕을 내리지 않을까. 공덕들이 분명히 덕은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거든. 내가 공은 드린 만큼 가는 것이고. 욕심 없이 내 마음에서 다 내려놓고 내 가정과 내 자식과 건강해서 가정 성불만 내려주세요 하면은 저절로 건강하고 다 일이 잘 풀리고 이러면은 재물은 들어오게끔 되어 있거든. 그래서 공덕이라는 것은 내가 덕은 드리는 만큼 가는 것이다. 분명히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청왕만신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큰 욕심을 내지만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쵸? 그러나 욕심도 너무 지나치면은 해가 되거든. 내가 조그만 정성이나마 촛불발언이든 물공냥이든 내 마음에서 우러내서 이 공덕을 대대손손에 이어져 내려왔다면 그 공덕이 맥이 끊어지지 않게 공덕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공덕은 꼭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청왕만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